김쪽락! 내 편 준비 끝! 한 발짝 뛰기 전에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아 좋아 좋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영아! 난 너무 무서워. 귀한 거 하나 개봉합니까? 야 너무 싸진 음식 먹으면 안 된다며. 건빵이에요. 개먹지 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밖에 나가지고 하야 합니다. 실시! 아악!!! 실시해. 아! 꾸멍게... 억울합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흐읽 와 우리 애 오늘 한 호소미 뛰는 거야? 이게 누구야 뚝딱이 아니야? 어.. 누구세요? 아 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쿠레심 진행하려고 왔는데 ... 자 지금부터! 간단해요 게임은 우리 뚝딱이 형님부터 세 글자로 이어주시면 돼요. 말을. 인생은! 인생은! 절대로! 절대로! 쉽지는! 안지만! 안지만! 열심히! 살아도! 뭐하나! 뭐하나! 남는 게! 없지만! 없지만! 좋았어? 좋았어? 벌칙이 있습니다. 엉덩이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요? 잠깐만요! 저희한테는 벌칙입니다. 그걸 어떻게 눈떠 봅니까? 가겠습니다. 약간 아메리칸 식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안 볼란다! 갑니다! 가슴이. 아직 닦아지. 어우, 저어? 어, 내 눈, 내 눈, 내 눈. 아, 끝났습니다. 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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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투악질이 날 뻔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내 눈이. 네 눈을. 본 순간. 본 순간. 후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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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후벼파? 피가 나. 피가 나? 뚝딱이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땡! 아유, 어려워, 어려워. 자, 나와주시고요, 우리 꼼꼬멍. 자, 음악 주세요. 예와두르다. 뿌 recycling 뿌리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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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A portraits 쟤 뿌이 뿌이iful. ologia 아유, 좋아kit 보zkare자. 아유, 좋습니다. 전화점 아유. 아유, 전화점 더 더 더. 다 나오고 있어. 아우, 또 believing 어유, 또 Griffin 쟤네. 내 후배! 김희야! 이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촛불이식입니다, 촛불이식! 지금부터 우리 동기들에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글로써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눈물 날 것 같잖아! 코멍이 다 떴어요. 뚝딱이 영화는 말도 진짜 많은데 편지도 엄청 길게 쓰나? 소간말을 그렇게 크게 할 거야? 형이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 오늘 느낀 바가 많아서 그런 거 그냥 소주 먹고 하는 말들 아니야? 하고 싶은 말 잘 쓰라고 그랬어, 그쵸? 네. 자, 다 쓰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글씨가... 발로 쪘냐? 냄새난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이 글을 읽어보실 분 아, 우리 열정맨부터! 코몽아, 오늘 너는 랩할때 올라가서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너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난 너무나 보기 좋았어. 넌 아직 어리지만 그만큼 더 신나고 멋진 일들이 너한테 앞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응원해. 화이팅! 화이팅! 박수! 다시 적어도 되나요? 내 글이 너무 초래한 것 같아. 우리 열정맨 님께서 지목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저는 코몽이한테 코몽이! 내가 보면 내가 되어줄게. 응, 나 보여요. 엄마와. 보여 보여, 알았어. 내가 또 말을 했구먼. 먼저 뚝딱이 형아. 형아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웠어. 형아 나한테 잘해줘.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아, 네. 아, 네. 예, 다시 보자. 그리고 열정이 형아 오늘 열정이 형아의 열정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박수!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눈딱 씨. 야, 이제 형이라고 좀 불러라. 어우, 징글징글하네. 솔직히 오늘 저 없이 훈련 받기를 원했는데 혼자 받기 하기 또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런다니까. 아이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시 줄게요. 나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적었는지 저 집에 갈게요. 아, 형아 빨리 와. 그래서 나 촬영해 안 촬영해? 어? 나 갑자기 촬영 안 촬영? 못 촬영해. 그렇지, 알겠어 그럼. 촬영아, 형이 장난 많이 쳐도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 너가 편하고 좋아셔. 그래, 어? PD인데 자꾸 연기 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연기가 자꾸 늦는 것 같아, 어? 이참에 갈아타던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샤아, 샤아. 아, 나 못 하겠어, 저. 응? 신 좀 해줘 봐. 샤, 샤, 샤. 랑해. 아, 형아. 랑해.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형이 너 많이 생각한다. 아, 형아, 형아 정리하고 갔어. 다녀오세요. 형아가 됐구만. 아, 야, 이 새끼야. 아, 야. 아, 야. 아, 그래? 야, 너 이상한 소리 뭐? 앞으로 안 할게 그래. 네가 싫은 건 내가 안 할게. 은근 좋아요. 은근 좋아? 아, 형아. 저한테가... 아, 형아. 이렇게 해서 레크리에이션과 랑해 초코리식 시간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아. 아, 형아. 진짜 힘들었다.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배우다가 갈게요. 아, 왜? 어? 다 배웠잖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 갈 수 있을 때 같이 가. 태워줄게. 뚝딱이. 필승! 필! 슉! 아, 필승! 우린 가자고. 갑시다. 아, 형아. 조심히 가요. 열정만. 뭐든지 열정 있게. 어, 그래. 수고해. 다음에 보자고. 콧몽아,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정신이 없습니다. 얼른 얼른 차자고. 항상 열정 있게. 화이팅! 뚝딱이. 코코몽. 철용 PD. 필승! 다신 오지마. 마다신 오지 마. 마다신 오지마. 아, 좋아요. 잘한다! 자! 오, 뚝딱. 오, 뚝딱. 오, 뚝딱. 고, 뚝딱. 고, 뚝딱. 고, 뚝딱. 오, 고, 고! 뚝딱. 직깍ietet, 짂깍 짧 Especially when we make it 꾸덕깍 이번에 찍어 끝 꾸덕 whoever 들어갖 고